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사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업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시간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취준생들을 위한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SG 생활안전 주식회사에서 자재물류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신입 혹은 1년에서 3년 사이의 경력을 지닌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소지하고 있거나 지게차 자격증, 엑셀 고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 국가유공자 및 보후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한센서 주식회사에서 기술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 혹은 3년째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남자 신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거나 해당 직무 경험이 있는 분, 엑셀 고급 능력 혹은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난 분, 전기, 전자공학 및 금속, 비금속 공학을 전공한 분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18일까지며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천재교과서에서 마케팅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째 대학 졸업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블로그, 유튜브, SNS 운영 경험이 있거나 동중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분도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7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연우에서 경력직의 산업안전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째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산업공학, 안전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 중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조업 안전관리 경험이 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진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성욱입니다. 이번 달에도 돌아오셨네요. 네, 죽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약간 컨셉이 바뀌셨나 봐요. 수염을 좀 기르셨네요. 아, 기르는 게 아니라 못 잘랐네요. 어제 또 광란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느라고 못 잘랐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또 연말이 돼서 워낙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정신없이 보내실 텐데 또 양성욱 매니저님 하면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핵인싸 양성욱으로서 수년 만에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쉽게 돈 안 버리는 저인데 이제부터 하려고 안 하니까 관리를 못하겠어요. 파마도 했고 저희 기관에서는 12월이 저희 모든 사업의 마감을 하는 마무리를 하는 달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비용 처리를 끝내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회계팀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집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바빴고 저희가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 리브랜딩을 또 이번에 사업을 끝내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정확한 정체를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 자체가 이제 옷을 대대적으로 갈아입는 건가요? 그렇죠. 리브랜딩. 리브랜딩.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1월 월간 양성욱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금대지회 특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이달 초에 12월호 월간 양성욱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나와서 한 해 인사도 하고 마무리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한 해 마지막 주니까 제가 또 끝내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나 저희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1년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콘텐츠 분야 키워드 베스트 6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별명이 경기도의 김난도 아닙니까? 그래서 트렌드 6가지를 저희가 키워드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 콘텐츠 진흥원 매달 저희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바쁘시잖아요. 6년을 정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들을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워드 베스트 6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누가 정한 걸까요? 일단 컨텐츠의 1인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초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콘텐츠 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융복합 콘텐츠의 장을 열고 있는 저희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경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분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키워드를 또 쉽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MBC 그리고 C집입니다. MBC랑 C집이요? 네네. 너무 나뉘은 이름이긴 하죠. 네네. 흔한가 봐요. 저희가 또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로 각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뮤비 앤 뮤직의 M 그리고 빅데이터의 B 크리에이터 앤 컬처의 C를 따서 MBC 그리고 클러스터 게임 VR AR의 앞글자를 따서 CGB 참 외우기 쉽죠. 그럴듯하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M. 뮤직 앤 뮤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무브를 좀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영화와 음악인데요. 제가 올해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관련된 다양한 영화 소식 중에 저희 진흥원에서 경기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영화 완벽한 타인을 비롯해서 현재 상영 중인 스윙키즈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그리고 공연진 주연의 도어락 등과 그리고 드라마 사회참미 그리고 JTBC에서 방영 중인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등 총 113개 작품의 로케이션 촬영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윤재균 감독이 있는 한국 영화감독조합 공동 멘토링 및 시나리오 개발 등을 통해서 시나리오 기획 개발 지원 등 지원금을 통한 또 제작 지원까지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 지원 말고도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영화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판권 판매를 위한 시간도 만들었고 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G신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도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지원작이 영화, 허스토리 그리고 너의 결혼식입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영화관 그리고 우수 영상물 외국어 자막 상영,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 등 경기도의 다양성 영화 저변을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문화 불모지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영화관은 2018년 올해 202회 상영 그리고 총 9,932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관련한 소식 올해 저도 많이 들어서 참 반갑게 들었는데 그중에 박화영인가요? 양성호 매니저님께서 추천해주신 영화 적어봤는데 보셨어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영화인이네요. 엄청 그 당시에 와서 강력 추천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기여해서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영화 얘기는 좀 짚어봤고요. 이게 또 에미, 무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뮤직, 음악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 또 뮤직 하면 또 저희 케이팝 열풍이 뜨겁지 않습니까? 맞아요. 케이팝 열풍을 또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내내 저희가 취업이 보인다를 통해서도 많이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음악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인디 뮤지션 발굴 지원 사업 인디스탕스를 통해 음원 제작, 유통 지원 등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총 388개의 팀이 참가해서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참가율을 보였고 또 KBS 올댓뮤직 방송 프로그램으로 6회 제작 및 편성이 되어서 방송으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콘서트도 성대하게 고향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또 기반을 다졌습니다. 네, 인디스탕스 기억나요. 사실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던 오디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개최를 하는 걸까요? 내년에도 아마 더 크게 할 것 같고요. 더 크게. 특히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되고 아이돌, 국악, 힙합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인디스탕스 행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빅데이터였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가장 또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가 빅데이터일 텐데요. 경기 컨텐츠진흥원은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했습니다. 도민 수요 및 도입 효과가 높은 정책 지원 서비스 발굴을 통한 과학적 도전 구현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빅데이터 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도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안정과 생활 환경 개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예로 시흥시에는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 지원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부천시에는 청년 정책 지원 빅데이터 분석 이걸 통해서 비스시라는 플랫폼이 또 탄생을 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체납 그리고 영치 운영 효율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 안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재난안전본부와 함께 소방차 골든타임 내 도착률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농업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 사업을 통한 가뭄 분석 그리고 의왕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의왕시 도시 경쟁력 분석 등 공공 프로젝트 수행은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양성과 지원까지 해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 무료 빅데이터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에도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에서 경기도 빅데이터 잠재인력 대상으로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행일자는 곧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빅데이터 쪽 031-710-8759로 한번 또 전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C만 남았는데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경기콘텐츠진흥원 크리에이터즈 데이라고 하나요? 네. 그 행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밖에도 좀 다양한 크리에이터 관련 행사도 많고 또 교육과정도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엄청난 또 스타들 탄생을 시켰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는 이제 당당히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 직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입문부터 장르 특화 등 역량 개발 교육은 물론 중견 크리에이터 40개 팀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20개 팀을 선발해서 글로벌 멘토링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1인 크리에이터 전용 스튜디오가 이제 여러 개 또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있는 부천에도 생기고 일산에도 생기고요. 더욱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과정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총 120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입문반 4개 과정과 장르 특화반 6개 과정으로 총 10개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 전에는 구독자가 128명에 불과했던 조고든의 영상일기 이 채널이 현재는 구독자가 7천명 정도로 확 늘어났고요. 그리고 레전드 축구 선수 출신 꼬키퍼 김병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꽁병지 TV 그리고 어린이 채널 파파토이 TV도 저희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유명 크리에이터의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다양한 지원을 신인들에게도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유명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제작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40개 팀을 선별해서 콘텐츠 제작 및 코칭 4회를 진행했고요. 총 978건의 제작물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 브랜디드 콘텐츠 40건 중 약 15건이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그 외에도 글로벌 유통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멘토링 20개 팀을 선정해서 워크샵 그리고 개별 멘토링 3회를 또 구글코리아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픈 세미나 2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신다면 경기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도 또 C죠? 네. 또 C입니다. 또 가장 저랑 어울리는 컬처의 문화입니다.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 하면 또 책을 사랑하는 맞아요. 책을 사랑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이번에는 또 책을 통해서 아날로그 감성에 집중을 했는데요. 도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서 히든 작가 공모전 그리고 책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서점 인증제와 경기도 동네 서점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도 올해의 책 선정 지원, 경기 서점 학교와 독서 캠핑, 동네 서점 전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역서점과 책 사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저는 특히나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책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마음을 콕 들어왔었는데 연말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가 여쭤보자면 양성훈 매니저님의 올해의 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12월에는 지금이 딱 트렌드, 내년 트렌드를 예상하는 이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건 밀리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함께 결합해서 대학 내일이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좀 요즘 것들, 이른바 그런 분들의 10대 그리고 초딩들까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는 트렌드 관련한 책은 거의 안 읽어봐서 자체가 트렌드니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CGV의 씨도 들어갔는데 이게 클러스터의 씨였죠. 맞습니다. 클러스터. 경기도 동서남북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를 맞춤 구축을 했습니다.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향, 부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서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해냈습니다. 이 지역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좀 어떤 특성을 이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그 게임 회사들이 몰려있는 판교의 경우 한국의 또 실리콘밀리라고 불리우는데요.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ICT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VR, AR로 이제 유명한 광교는 권역별, 산업별, 기능별 특화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하이테크 기반 콘텐츠 산업 육성에 창업 지원 허브 운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북부 허브의 경우는 제조업, 디자인, 콘텐츠 융합을 통한 고도화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북부 특화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시설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흥은 메이커스 문화 저변 확대, 그리고 부천은 콘텐츠 기업 관련 초점을 맞췄고요.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운영이 되지만 또 이게 사업이 커지면 다른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점점 늘어나는데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바로 고향 경기문화 창조 허브가 있습니다. 동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출근을 해서 개소식 준비에 연염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식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고향은 경기 서북부 지역 방송 영상,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미 입주랑 이런 지원 사업에 다 참여를 하셨고요. 방송 영상과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고향 클러스터를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사업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G, 게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게임 관련 소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활발했죠. 제가 또 별명이 겜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드렸던 많은 콘텐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효자, 바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게임 지원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인데 총 지원 기업이 153개사, 그리고 일자리 창출 건만 142건, 창업 28건, 그리고 매출액이 539억 원, 그리고 계약 추진액이 21,618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만 봐도 게임이 효자 콘텐츠라는 건 잘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게임 지원 센터를 통해서 중소게임사, 게임 스타트업, 인디게임 개발자 등을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차세대 게임 인재 및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저희가 경기도 e스포츠단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올해 또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특히 또 가장 중요한 수도권 최대 게임 쇼 5월 달에 했었죠. 플레이 엑스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었는데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게임 관련해서 또 지원 사업도 많았고요. 행사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바로 경기 게임 아카데미, 그리고 경기 게임 오디션, 게임 개발 리소스 지원 외에도 성공 실패 사례 자료 구축과 경기 글로벌 게임 센터 운영,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상용화 지원, 글로벌 게임 제작 지원, 그리고 글로벌 챌린지 마켓 진출 지원 등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싶으신 분, 경기 콘텐츠진흥원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소식이네요. VR 또 AR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VR AR 하면 광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기 콘텐츠진흥원 특히 광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VR AR, 바로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그리고 개방형 창업, 협업 공간, 가상 오피스는 물론 이벤트 홀, 회의실, 촬영실, 그리고 이 기술을 시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등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저변 학대를 위해서 초중고 대학생 대상 VR AR 체험 교육은 물론이고 이제 개발자 교육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제가 또 몇 번 소개해드렸던 4차 산업혁명 주제로 대중 참여 프로그램 바로 테크 콘서트도 광교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NRP 프로젝트, 바로 글로벌 프로젝트인데요. 이 NRP는 도내 VR AR 스타트업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 투자는 물론 해외 진출, 지금 영국, 두바이, 캐나다 등 특히나 또 최근에 중국까지 저희가 발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팔로 개척을 위한 도전을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콘텐츠 진흥원 이렇게 한 해를 총 마무리를 해서 키워드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새삼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그만큼 제가 엄청 많은 일을 합니다. 네, 정말 바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리신 건가요?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또 내년 세업 계약 째야 되죠. 올해 뭐 그 결과 보고 해야 되죠. 아, 정신없습니다. 아, 정말요? 제일 중요한 인사 개편이 있고 커밍순.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좀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있으시잖아요. 뭐 리브랜딩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제가 용인의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로 용인 광교나 판교 쪽으로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또 부천에 계속 남은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홍보팀의 일원으로서 한번 쭉 보자면 리브랜딩 사업과 동시에 저희가 뭔가 또 젊어지고 뭔가 뉴미디어에 가까워지는 디지털 진흥원에 더 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또 유튜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인 크리에이터 사업에 그리고 또 1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기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분들이 더 많은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1부에서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좀 총 종합을 했고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실 거잖아요. 네 2부에도. 또 출연을 또 다른 분 어떤 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한번 예고를 좀 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심지어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인 대표 이지연 대표가 나오는데 이분도 뭔가 뉴미디어와 패션 커머스의 결합을 뭔가 융복합 콘텐츠를 갖고 신나게 놀고 있는 자기는 대표라고 안 하고 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지연 대장이 곧 나오니까 특히나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2부에서도 생생한 스타트업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